음 나는 일단 수리와 영감이라는 퀘스트인데 이거 페이부터 쳐지래 잠시만 수리와 영감? 어 수리와 영감 나만인가요? 영감 어딨어? 실패편을 페이에게 전달하래 뭐야? 나 뭐지? 아 그 할루크 찾고 와서 페이한테 말 걸어야 되잖아 내가 아직 그 말을 안 걸었어 아아 어 나 그때 버그 흘렸었잖아 영감 어딨어? 영감 어딨어? 새벽에 맡겨놔 먹기 좋은데 그래? 조금만 더 필요해 너 괜찮은데? 어 그래, 훌륭해 이런 자연의 인생을 물어봐 왜 여기? 왜 여기? 왜 여기? 그리와 영감 맞네 그리와 영감 그리와 영감 흠 어, 그냥 좀 감사합니다 어 너 혼자 있어야 할까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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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여기 있어 페이 왜 이러냐 갑자기? 페이 백 사실 헬루크는 당신의 흔적이 더 이상한단 말이야 내가 내가 그때 돌아가신다고 생각해 내가 너가 돌아갈 수 없을 때 나에게 돌아가신다 그리고 그 날 또한 그리와 영감한 다음에 저게 잘 반가워 그 날에 돌아가신다 진짜 나의 일자마자 내가 그 날을 돌아가면서 나의 일을 보냈어 그가 슈트에 마라의 흔적이 흔들린 것 같아 감사합니다 내가 너는 너는 내가? 맨 처음에 할루쿠 처음부터 지팡이 짓고 다니더라 나는 핫 오브 레이지 때 다쳐서 지팡이 짓고 다니는 줄 알았거든 그때부터 다리는 아팠어 저는 앤튼을 다시 듣지 않는다 그거 미쳤어, 맞어?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내 제일 처음인 친구를 다쳐서 지팡이 짓고 다니는 줄 알았지 내가 많이 말하지 않아 할루쿠 삐졌어 지금 할루쿠 삐졌어 할루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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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말하지? 왜 이렇게 말하지? 너는 내 친구야, 내가 듣고 좋은 사람이야 정말 멋진다 타센한테 말했냐? 아직 말하지 않았어 오웬이 말하지 않았어 오웬이 말하지 않았어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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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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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루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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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사람들은 우리를 지켜봐야 해 그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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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더 중요해요 그래요 그것도 4분기야? 존난많이 남았어 지금 굳이 기사 낼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때쯤은 다 잊어버릴 것 같은데 얘네들 펄업 있어요 그 인수당 있잖아 아 진짜? 아 맞다 아 알렉스 좀 해줘 ts 두 상자들 아 아 아 아 아 아 너는 얘기한다고 생각했지, 팀에 대한, 내 의견에... 아마 내 얼굴이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, 내가 필요했지 퀵을 쥐고 있어, 파트너 얼굴이 봤어? 난 이걸 다 알아야 할거야 여기가 여기 있는거야 아, 소리들려 난 정말 죄송해요 페이! 난 죄송해요 오인분의 신부? 아닌데 오인분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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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자 오케이 고마워 오, 우리 잘 지내줄게 넌 그 위에서 모든 것들이 준비를 해야지 알았다 오케이 하하 어? 아아 한 판 해야 돼! 아무거나! 응 아이씨 야 너도 빡빡이한테 퀘스트 받았냐? 빡빡이 빡빡이 퀘스트 줬던 거 같은데? 맞죠 너 뭐였더라 무슨 뭐 어디 위대한 누가 좌파를 남겨놨어 이러면서 엘리시안 비밀? 좌파라고? 좌표 아 갑자기 갑자기 좌파가 왜 나오나 했네 아니 내가 아무리 근본이 없어도 방송에서 정신이 안 해 그래서 너는 좌팔 수도 있지 그래서 너는 어떻게 보수니 진보니 엘리시안 비밀 줬네 죽이는 나는 조사 및 구출이랑 끌리는 목표물 밖에 없는데 엘리시안 비밀을 했나본데 그러면? 아닐까? 끌리는 목표물은 내가 따로 해가지고 아무튼 같이 해도 상관없고 엘리시안 나는 조사 및 구출에 끌리는 목표물 엘리시안이 그거 빡빡 해주는 건데? 나 없는데? 어 걔가 빡빡이 해주는 거 왜 없는겨 이거 라밤모어가 남긴 저건데 나한테는 안 되네? 대화 대충 하고 들어가면 줄라나? 그럴 수도 있지 언제 줬는지 기억도 안 난다 아저씨 일단 쾌 안줘요 하트 오브 레이즈로 돌아가기 이거 다들 안했지 근데 이 메인 쾌 그건 지금 발생인 거니까 조사 및 구출 가보자 고고고 네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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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 네디 할 수 있더라 F5 누르세요 F5 F5가 없네 고고고 네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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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하면 지상 열 어 내 할라 했는데 어이씨 너무 한 거 아니야 근데 왜 안 되지 아 이거 타놓잖아 갓겜버그 왜 안 되지 앤섬웨어 아 형 하기 싫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혹시 아니 아니 그게 안 나와 세모 눌러서 그거 세모 길게 눌러야 돼 그러니까 세모 길게 눌러도 안 떠 어? 뭐지? 이건 또 새로운 버그야? 또 새로운 버그야? 왜지? 와! 짜릿해! 늘 새로워! 항상 새로운 버그가 생겨! 오늘의 앤섬! 잠시만 파티 나가볼게! 당황스럽네 이거 투어 쓰다니고 이것도 오늘의 앤섬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냐 이거 아 사람 많았으면 플레이어만 많았으면 그런 거 좀 많이 알려져서 유명해졌을 텐데 오늘의 앤섬 해가지고 다시 쳐야 돼 다들 관심이 없으니 뭐 내가 초대를 다시 보내볼게 음 아니 탐원도 안 들어줘 제작해야 되나? 응? 뭐 안 왔는데? 버그 걸렸다 아 그래? 나 나 나 나한테 들어올게 아냐 그럴 필요 없어 그럼 창 창 창 끝이 나 나 하 하 도됐습니다 ק 어 center 장 letzt 됐다 오늘, 갔다 래디 at 님만 오면 고 고 오 뭐야 마리텔 다시 시작했어? 트위치에서 하네 지금 트위치에서 하네? 마리텔 시즌2는 트위치에서 한대 덜 그치 열일하네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저스트 채팅을 못들려나? 뿅뿅 아 또 브린이야? 또 브린불 아니야? 오.. 브린불인짱 또 브린불인짱이야 불 뭐지? 야 근데 정말 게임! 엔딩, 엔딩 근처인데 예쁜 애가 한번도 안나온다 뭘 기대해 그냥 세계관이 그리고 진공주가 한번밖에 안나왔다는 것도 너무 충격이고 모니터 두번밖에 안나왔다는 것도 너무 충격이고 모니터 뭐 엔딩이 나올 때쯤이면 뭐 한번 보이겠지 아니 이거 뭐 최종보스가 모니터라는 썰이 있던데? 그럼 두번 나오고 엔딩이 그니까 그 캐릭터한테 몰입할 시간조차 없어 어? 코르텍 내가 모은건 같다 안 모아 씨 이제 그런거 맞아 이거 모아서 뭐해? 에지간이 모읍시다 그냥 보이면은 지나갈 때 먹는건 몰라도 에이 됐다 이제 나 왜 왜 김민임이 안 찍는데 알았다! 기욱이 형 차단해둔 너 엄청 뒤에 있는데 예? 너 엄청 뒤에 있는데 아 예 그거는 뭐 예 늘 있던 그었나? 아 나도 코르텍스에 있구나 딱 그 나가는 절벽 나가는 쪽에 10명 10명 1명 5명 후잉 이게 정말 재밌거든? 솔직히 나는 데스티니보다 나는 훨씬 이게 정말 내가 여태 해본 그 RPG류 게임 중에 디비전 데스티니 요거 중에 요게 갑인데 아 근데 진짜 버그가 버그야 아직 우리한테 너무 이런 게임이었어 우리가 아니라 인류가 아닐까요? 아 맞네 시장 시장인가 뭔가 좀 널 더 넓은 게니 필요한데 그리고 기용이 형 말 맞잖아 밸더스 게이트, 드래곤에이지 만드는 애들이 다 나갔는데 이게 바이오웨어라고 할 수 있나? 바이오웨어는 그냥 이름만 나오면 이게 게임이 아닌가 기용이 형 껍데기 약간 껍데기 루케 가라 루케 가라 가파 가팟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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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교르옥이 좀 나 뭐야 깨진거 같은데 아직 남아있나? 화면 안 돼. 라스트 1. 황. 아니 라스트 2. 이게 하나 더 있잖아. 하다스로 나왔어. 아이씨. 뭐야. 아 붙잡다 붙잡고. 계속 나오는 거야. 붙잡는다. 파이야. 지글지글. 어. 누가 내 콤보 터뜨렸어. 야. 내가 올리고 내가 치는데 네 콤보냐 그게? 내가 불 붙였는데. 불은 나도 때리는데? 난 독이야. 내 보험으로 하지마. 알았어. 창이가 잘못했네. 어? 또 로딩이야? 또딩이야 또딩이. 또딩 짠 또딩 짠. 뭐야 이거. 뭐야 이거. 저기 들어가는 거야? 마리오인가 보네. 안 들어왔 돼 그럼. 들어오기 싫으면. 하지만 강제 로딩이 너를 부를걸? 앤섬웨어 또딩. 야 앤섬웨어인 이유 들었냐? 앤섬 플러스 바이오웨어라 앤섬웨어. 말을 되네. 애들이 억지로 만든 말이 아닌거야. 아 의미있어 차가 얼리기 원해요? 원해요? 어우이씨 졸라 멀리있어 저 사람 먹었대 형들 뭐야 문 열어 문 문 열어요 문 하나 더 쓰러뜨려야겠네 문 열어요 문 아 뭐야 죽진구나 죽인줄 알았네 그냥 날 죽이고싶다는 말 아냐고 아휴 어떻게 알았지 완전 테라네 몹인줄 알았네 나 때린다 나 때린다 어디 때리는거야 밑에 밑에 군을 다쳐보내네 그러면 열쇠를 따로 채웠대 그냥 내가 먹으면 우왕 구워라 열쇠를 먹은 사람은 몇 명이네 문 열어대 멀리오 열쇠라고 하는데 통 못 Tele 어? 아니 비슷한 건 많이 나왔지 뭘 주워서 어디로 가세요 아싸 에픽 아 근데 그거는 근데 뭔가 좀 시뻔 어 근데 나 먹은거 맞아? 나 안 열어진데? 어? 아 저걸 잡아야 되는 거였구나 아 아 뭐야? 먹은 사람이 여는거 아니네 돗꺼 돗꺼 살리고 싶다 내가 살리고 싶다 아니야 옆에 있는 애가 치익 치익 휴전하고 있어서 안돼 못살려 야 이 나약한 놈아 일어놔 일어놔야 한다 아 진짜 그래픽도 존나 쪄는데 게임이 근데 왜 안살려지 벗어나면 되는거야? 쟤 죽은거 아니야 그냥? 쟤 뒤진거구나 아 죽은거라고 해야지 아 죽은거라고 해야지 언어 표현이 너무 안좋았네 뚜딩뚜딩 아 죽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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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가 에픽세븐 3월 1주차 업데이트한대 뭐 해라 그래 브림 뭐 해라 그래 내가 그걸 왜해 나한테 라스트 오리진이 있는데 나는걸 왜해 너는 저거 좋아했었잖아 나한테 하라고 막 꼬드겼었잖아 기억 안나 기억 안나 응 쟤 나 막 꼬드겼었어 기억 안나는데 기억 안나 니가 내 앞에서 두번 하면서 두번을 꼬드겼는데 기억 안남 그래 야 그래도 넌 야구한거야 난 앤섬 꼬셨잖아 왜 괜찮 맞아 기용이형은 원래 할거라 그랬었어 난 뭐 뭐가 됐든지 할거였어 근데 뭐가 생각보다 심했네 아 아 아 기용이형 원래 근데 자타공인 똥게임 똥물리 이잖아 괜찮아 내가 똥물리겠네 그러니까 최근 모발게임 이력들이 다 음 왜 빅세븐가 왜 그래도 이제 라스트 오리진하고 있잖아 갓게임하고 있잖아 갓게임이냐? 솔직히 씨 야 그건 이제 개발진의 무능함으로 해도 되는 거야 이제 그 게임으로 왜 개발진의 무능함이야 열심히 라스트 뭐냐 저거 원스토어 런칭 준비하고 있잖아 더 표현의 자유를 살리겠다잖아 갑자기 막 얼리시드처럼 그 애들 아예 싹 버틸지도 몰라 야 얼리시드는 그 얼리시드는 원스토어 가더니 미쳐날뛰면서 그 여자아이까지 벗겼다던데 유아까지? 아 원스토어 원스토어가냐 그 얼리시드? 어 그렇대 몰랐네 어 얼리시드도 그럼 아니 그러면 한국의 디엠맨 같은 거야? 아니 그 정도는 아니래 아 그 정도는 아니 어 뭐 직접적으로 성행위하는 거 보이고 막 그러면 안 되는데 아니 일부 사람은 디엠맨을 몰라? 파이어 디엠맨이 뭐여? 야 아키또 아키또 게임 커브리션 그거 아닌가? 아니 그 약겜 올라오는 데 있어 이게 이게 외모의 아키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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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atherine KU M7ed 야 동 보다보면 DMM이란 말 되게 많이 나오는데 아키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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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쉐이퍼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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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는데 어 끝났네 어 파템 2개 개꿀 아싸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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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없어 어 보라템이네 보라템이네 끝났나? 응 끝났네 역시 보라템 정도는 먹어줘야 아 앤섬 하는구나 하지 지민이 어디가세요? 갑자기 왜 스쿼더이비가세요? 어? 아 이런 데가 있었나 싶어서 그래픽은 좋은데 그래픽은 정말 우월한데 다른 게임들에 비해 응 어쩌겠어요 지들이 자초한 거 망한 거지 뭐 우리는 돈을 날렸을 뿐이고 뭐야? 셋 다 이거야? 아니 이러면 기본 인사랑 뭐가 달라? 야 근데 딴 게 없어 우리 가슴 치는 거 있잖아 아 그거? 너무 싸구려 같잖아 그냥 게임에 인사해서 적응을 탓해야지 우린 탓하면 안 돼 아 맞아 바이오웨어가 바이오웨어에 있을 뿐이네 뭐 해제됐지? 센티넨 신이2 예술작품 2초가 되었습니다 뭔 개소리야 이거 예술같은 소리가 고자 빠졌네 진짜 일단 녹화컷 000 오시기 글자 2초